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보소예전에서 보컬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유성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실용음악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계속 병행했었는데요.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각자의 꿈과 또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텐데요. 제가 지금까지 저의 생각과 노하우들을 알기 쉽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꿈을 나눴으면 좋겠고요. 또 여기에 저 말고 다른 우수한 교수님들과 대단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. 오셔서 또 재미있는 음악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노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재미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호서예전에 와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저도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 또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. 필드에 나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먼저 앞서서 나가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또 다른 접근으로 해서 또 우리 함께 음악을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었던 것들을 또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서울 호서예전으로 와서 우리 함께 멋진 음악 했으면 좋겠어요.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